혹시 또 여기 생활하시면서 좀 다른 곳하고 특별한 점, 다른 점 이런 건 없나요? 공동 육아가 일단 너무 좋죠. 같이 이렇게 한다는 게? 공동 육아 아니어도 다들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것도 정말 좋은데 1인 가구잖아요, 다들. 근데 이제 피치 못할 사정 정말 내가 오늘 집을 오늘 밤 비우는데 강아지는 그러면 밤을 혼자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이제 혹시 맡아줄 수 있느냐, 그런 식으로 옆에 분한테 한번 좀 봐줘, 아니면 물도 한 번만 이렇게 해주든지. 네, 아니면 그냥 그 집에 강아지를 맡길 때도 많아요. 서로 알고 있는 개고 사이만 괜찮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겠는데, 그건 너무 좋다. 이게 다른 것보다 사실 시설도 좋아서 좋은데 저는 시선인 것 같아요, 시선. 그러니까 개를 키울 때 서로 인사하고 당연히 같이 사는 거지 라고 여겨지는 이 시선이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산책하다가 만나도 어, 율모 왔어! 추파 왔어! 막 이러고. 다 알고 있으니까. 맞아요, 너무 좋아요. 제가 아까 최재천 교수님을 만났는데 우리의 반려견이 아니라 개들은 우리를 반려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어쩌면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 살 수 있었던 이유가 개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진짜 고마워요. 그러면 주인님이시겠다. 맞아요. 걔들 잘 보여야 되겠네. 문 앞에 까망이네 라고 써있지 않아? 그렇지, 까망이네지. 걔를 안 켰으면 여길 못 들었으니까. 자격이 안 되죠. 어. 나는 그냥 이들의 반려인 정도겠다. 아, 나는 그냥 이들의 반려견이 없었거든요. 젊은 분들이 모여 산다고 하는 게 좀 재미있었었고. 그의 기억 속에 숨. 밖에서 나는 소리를 무조건 경계해야 된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어, 이거는 아랫집 이모 목소리인데? 라는 걸 알면서. 경계심도 낮아지고 그 집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정말 반려견의 성품에도 영향을 줘요. 그런데 청년주택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 반려견을 키울 수 있게 도와준다. 이건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할 것 없는 내 사랑이 소리 없이 힘이 되어 그 한숨 거둘 수만 있다면 그대 마음속에 햇살. 서대문구에 반려견 순찰대라고 있는데 거기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지나가다 봤는데 빛 반사되는 순찰보를 입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순간 저도 어? 경찰인가? 했거든요. 그런 하다못해 저도 그런 생각, 그런 효과도 주고 순찰돌면서 일 있으면 친구도 해주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거기 한번 가볼게요. 오늘 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는 거 많이 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아. 놀랐지, 놀랐지 나. 따뜻하시면 괜찮은 점검 손을 볼게요. 인상ALL입니다.